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종영하나 미스터트롯 탑6 계약기간 종료 탑6 꽃길만 걷길 기원합니다 TV조선 빅픽쳐 TV조선의 방송 프로그램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소 8월 30일 첫 녹화 시작 내일은 국민가소 MC 김성주 10인 마스터 합류 TV조선의 간판 MPD MBN으로 이적 TV조선 간판 PD 중 한 명인 MPD가 MBN으로 옮기면서 MBN의 프로그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태프들의 상당한 이동이 있을 것이고 TV조선 프로그램 편성에도 많은 역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TV조선의 부는 변화의 바람들 미스터트롯 탑6 계약 종료 언론에 알려졌다시피 2021년 9월 12일이면 미스터트롯 탑6와 TV조선과의 1년 6개월 계약이 종료됩니다 많은 언론들이 앞으로 이들의 행보를 예상하고 있지만 과연 탑6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동안 미스터트롯 탑7과 미스터트롯 탑6를 만나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미스터트롯 결성전의 시청률 35.711%는 정말 넘사벽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지친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의 콜센터는 높은 시청률과 더불어 탑6의 인기를 고공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특히 크리스천 튜브의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크리스천 트롯 가스들을 만나 반가웠습니다 대표적인 크리스천들은 바로 탑7 장민호 탑7 김희재 탑7 김호중과 미스터트롯 출신 류지광 미스터트롯 출신 이도진 홍자문 임도형 등도 있습니다 그 중 맏형격인 장민호님의 신앙고백을 소개합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거듭나면서 성공보다 값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가수 장민호 내 따라자 시즌1 종영 사랑의 콜센터 종영 내일은 국민가수 coming soon TV조선이 하반기에 시작될 내일은 국민가수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 따라자 사랑의 콜센터를 종영하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TV조선은 내일은 국민가수를 중심으로 큰 판을 새로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따라자 시즌1 종영 TV조선 예능 내 따라자가 6%대 시청률로 시즌1에 막을 내렸습니다 8월 21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9분 방송된 내 따라자 최종의 최고 시청률은 6.756%를 기록했으며 전날 방송에서는 시청자들을 위한 비대면 땡큐 콘서트를 열고 양지은의 쑥대머리, 홍지은의 새벽비, 김다연의 꽃길 등 시청자가 선정한 베스트 곡을 새롭게 꾸며낸 무대를 선보이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출연진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메들리 팀 배틀을 이어갔으며 미스트로2, 탑4인 양지은, 홍지은, 김다연, 김태연의 범내려온다 등 특별 무대도 꾸며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첫 방송을 시작한 내 따라자는 4개월여 만에 시즌1의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 따라자는 양지은, 홍지은 등 미스트로2의 탑7이 사연자의 부모님들을 찾아가 대리 효도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미스트로2의 열기를 이어왔는데요 다만 10%의 시청률로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지난 한 달간은 6%대 시청률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유사한 콘셉트로 방송됐던 미스트로2의 사랑의 콜센터가 계속 10% 이상의 시청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성적입니다 사랑의 콜센터 마지막 녹화, 정말 종용하나 여성조선, 사랑의 콜센터 마지막 녹화, 정말 종용하나 사랑의 콜센터가 8월 28일 마지막 녹화를 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일인데요 이날 방송에는 대결 게스트가 참여하지 않고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 등 탑6만 참여했으며 이번 녹화가 사랑의 콜센터 종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시즌1의 종용인지는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만에 일인데요 사랑의 콜센터는 특정 시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신청자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은 후 탑7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신청곡을 불러주는 노래방 이벤트로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신청 전화 중에서 지역과 번호를 무작위로 올라 접수자에게 다시 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게스트들과 노래 대결을 벌이는 포맷으로 변경해 방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8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위 한편 사랑의 콜센터는 8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요즘 가장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선호도 5.0%를 기록한 사랑의 콜센터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4.5%의 선호도를 얻은 KBS ETV 주말 드라마 OK 광자매가 올랐고 3위는 3.9%의 선호도를 기록한 TVN 목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차지했습니다 한국갤럽 측은 지상파 프로그램 다수는 전월 대비 순위 하락해 도쿄 올림픽 기간 결방 등 편성 조정 여파가 있는 듯 하지만 비지상파 예능 강자 사랑의 콜센터는 굳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두 번째 종용설 TV조선 측 확인 힘들다 사랑의 콜센터가 두 번째 종용설에 휩싸였다 8월 28일 스포티비 뉴스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오늘 마지막 녹화를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랑의 콜센터는 오랜 논의 끝에 최근 종용을 확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에 대해 TV조선 측은 TV이델리에 현재 제작사와 연락이 안 돼 확인이 힘든 상태라고 답했는데요 사랑의 콜센터 종용설이 불거진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12일 한 매체는 사랑의 콜센터가 곧 종용한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TV조선 측은 사실 뭐니다 방송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종용설을 부인했습니다 정말 사랑의 콜센터가 종용할 것인지 아니면 네타라다처럼 시즌2로 거듭날 것인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하반기에는 분명 TV조선이 내일은 국민 가수를 대다적으로 런칭할 것입니다 미국 빌보드와 협업을 할 정도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동안 TV조선은 미스트로트 원투 미스터 트롯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약속대로 약 100억대의 임영웅이라는 불세출의 가수를 발굴했습니다 분명 소외되었던 트롯은 연금술사 탑세븐 모두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큐티 그분과 기도 기도가 없으면 그대가 일해야 하지만 기도가 있으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탄의 잔치집이지만 기도가 있으면 사탄의 초상집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없으면 기도도 없고 그분이 있으면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그대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그대에게 복주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의 양식 유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크리스찬 TV였습니다 남편집사 서비스